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역사 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한국사 해설 강의 보도록 할 건데 혹시 총평 보셨을까요? 자, 한국사 전반적으로는 크게 평이 했는데 정답률을 보면 조금 낮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봅시다. 우리가 어차피 한국사를 한 번쯤은 공부를 할 건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씩 봅시다. 1번이에요.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1번 문제는 구신청철 구별하기. 보통은 그런데 뭐 작년 유평 같은 경우는 백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신청철 구별해봅시다. 자, 가시대 시험. 가시대 체험 프로그램인데 그냥 여기 사진만 봐봐. 이거 뭐야? 반달돌칼. 그렇죠? 이거는 비파형 동검. 그럼 반달돌칼이랑 비파형 동검 보자마자 이거는 무슨 시대? 그렇지. 청동기 시대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급이 발생했대요. 그렇죠? 비파형 동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반달돌칼 또는 비파형 동검 미니어처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골라봅시다. 1번. 아니, 서원이 건립된 건 이거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전혀 관련이 없고. 2번. 고인돌이 축조되었네. 정답이 2번이네. 자,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죠? 돌이 고여있어. 왜 만들어진 거야? 계급이 발생하면서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계급 발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 고인돌. 정답 2번.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 고르시면 되고요. 3번.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 이게 조선입니다. 상평통보. 조선 후기고요. 특히나 이거는 조선 후기. 다음. 4번. 향부곡소가 설치되었다. 이게 향부곡소. 교육과정 내에서 이거 고려시대로 보세요. 고려시대. 다음. 5번. 팔관회랑 연등회가 개최해졌다. 이것도 고려입니다. 자, 그러면 팔관회랑 연등회라는 걸 우리가 잘 배우지 않잖아요. 좀 낯설 수 있거든. 근데 팔관회랑 연등회가 뭐냐면, 그죠? 불교행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행사. 근데 고려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남겼다며. 기억나니? 고려태조 왕건이 죽기 전에 훈요십조를 남겼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훈요십조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고려는 부처님의 힘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를 숭상하라는 의미로 팔관회랑 연등회를 국가행사로 잘 이렇게 뭐 해라. 나오거든.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팔관회 연등회가 굉장히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행사로 팔관회 연등회가 있었다. 그 연등회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부처님 오신 나라면 이렇게 막 연등 달아놓으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고려. 고려 키워드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3번. 문제 2번. 자, 2번 문제 가볼까.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래요. 가 국가가 무슨 국가인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16년 봄. 가의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 끝났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그럼 여기 있는 왕은 누구로 할 수 있을까? 성왕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나라 무슨 나라야? 백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를 볼 때 백제의 성왕이 나라를 남부여로 고치고 사비로 옮겼다. 뭐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봐봐. 32년 가을. 아니, 16년에 이렇게 옮겼는데. 32년. 거의 이제 두 배죠. 나이가 좀 지그시 먹었을 것 같아.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서 구천에 이르렀는데 숨어있던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대요. 누가? 이 왕이. 이 성왕이 전사했대. 그래서 시호를 성이라고 붙였대. 그래서 이 왕이 누구야? 성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성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왕이 싸우려고 했던 적은 누굴까? 신라겠죠. 그죠? 신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대. 무슨 전투에서? 그렇지. 이거는 관산성 전투에서. 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주는 거구나. 우리는 앞에 있는 사료만 봐도 백제인지 알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사료까지 읽어본 이유는 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사료로 풀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를 유추해보라고. 문제를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한다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백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 자료가 나왔어요. 사진. 이거 사진만 나왔어도 풀 수 있었을 텐데 밑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줬네. 아예 그냥 백제의 금동대학로라고. 아예 그냥 백제라고 줬어. 그냥 금동대학로도 아니고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거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경주의 때 신라권. 강서 대며라고 하잖아요. 사신도. 이게 사신도라는 거 한번 체크하세요. 얘들아, 사신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 대한종국외전이라고는 대웅전이라는 강자가 있잖아요. 그 OT 가서 보시면은 OT, 그 캐스트로 올려놓기도 했는데. 거기 가면은 사신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고문 벽화 갖고 와서 말씀드렸거든. 만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캐스트야. 사신도가 나왔다. 고구려입니다. 그냥 사신도 나오면 고구려로 보세요. 다음, 삼국유사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1년이 지었고요. 수원 화성은 조선 때 만들었죠. 누가? 정조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앞에 백제라고 써있어.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3번 갑시다.